마일미디어 콘텐츠 이 동네 하수빈 아고 자리를 찾지 않아 저 베트링 너머 베트너씨 칠한 이름은 얼굴로 보고 있는데 저만 불리는 라디오가 아니라 대박이야 형님이 대박이 치기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영상이 돼서 말해 날때는 걸까? 78,600km 그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되게 이슈가 됐어요 의외적으로 짝짝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건 방송을 채쫓는 건 아니예요? 또 혹시 도시로 남편이 왜 안 돼?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크림 지금 현재 방송의 하수 이름도입니다 이따가 끝났습니다. 그런 느낌이라 개봉이 됐었거든요. 봤던 영화인데도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함께 하려고 오늘 말 미디어에서 commanded 다양한 콘텐츠를 봐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랑이들과 방송은 지역 소식 방송이거든요. 저희 지역의 소식 방송은 어떻게 자기들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또 뭔가 같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다고 봤고요. 저는 마음대로 오래 했다 보니까 오랜만에 알고 지내시던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